한글자막 by 한효정 거기 신장 튼튼하게 생겨내중 이쪽으로 밀어줄래? 꽤 반가운 표정이다? 내 생각 많이 했나 본데? 반가운 게 아니라 놀란 거거든? 어떻게 여기 있어? 한국 온 거야? 보다시피 이 학교에 아는 애 있어서 걔 보러 왔고 지금 보고 있어 무슨 용건인데? 물어볼 게 있어서 넌 뭐가 그렇게 궁금하긴 해? 너에 대한 거 아니거든 그럼 뭔데? 윤찬영 한국 번호 좀 알려줘 찬영이는 왜? 관심이 생겨서 그니까 네가 왜? 관심이 왜 생기겠냐? 예쁘니까 생기지 머릿속에서 안 떠나서 죽겠다 아주 아 나 관심 꺼 찬영이 여자친구 있어 알잖아 네 구여친 이분아 먼저 간다 내가 좀 바빠서 좋은 말로 할 때 서라 서랬다 서랬다 서지 좀 오빠 오빠 나 여기 있어 오빠 오빠 나 여기 ante다 나 너 너 너 너 일어나 나ron 나